트럼트유 유튜브 방송 그리고 가요TV 송출까지 다양하게 가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 초대 가수는 서국명 가수님 님의 향기라는 타이틀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. 서국명 가수님 우리 트로트유 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. 안녕하십니까. 트럼트유 엑스베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님의 향기라는 타이틀곡으로 열심히 상담하고 있는 가수 서국명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